김의정 부국장 김의정 부국장이 도착했군.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 트레이너씨,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김의정 부국장, 단독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방금 전에 유니언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어 당신을 거치지 않고 나한테 직접 네? 왜 저를 거치지 않은 거죠? 이건 저들이 당신의 의중을 알기 때문이겠지 당신이 절대로 카밀라를 제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들은 알고 있소 그래서 따로 나한테 연락을 준 거겠지 저들이 그러더군 여기서 카밀라를 제거해준다면 늑대계팀에게 내려진 수배령을 없애주겠다고 말이오 네? 본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내게 한 말이오 김의정 부국장 우리 늑대계팀의 최우선 목적은 우리에게 내려진 수배령을 없애는 거요 그러니 당신에게 부탁하겠소 방침을 바꿔줬으면 하오 카밀라를 생포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걸로 말이오 검은 양 팀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 맡기시오 꼰대 당신 트레이너씨 죄송하지만 저는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애들의 눈앞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늑대계팀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저는 모두 막을 거예요 결심은 확고한 모양이군 나타 네 생각을 듣고 싶다 너는 수배령의 백지와를 포기하고서라도 카밀라를 생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평소 같으면 그런 건방진 계집애 썰어버리자고 하겠지만 이번에는 달라 그 계집애도 짜증나지만 그 계집애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유니온이 더 짜증나 그러니까 그 계집애를 생포하겠어 그래서 유니온 녀석들을 물먹일 거야 그런가 네 생각은 잘 알았다 그럼 이대로 계속 출동을 하도록 갱도 내부에 위상능력자 반응이 감지됐다 이리나와 카밀라겠지 네가 가서 그들을 제압해라 트레이너씨 죄송해요 수배령의 백지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마시오 늘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해라 베이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시리진